챕터 8 8까지만 하고 자야겠다 역시 이런 RPG게임 집중이 되니까 RPG 근데 스토리가 확실히 조금 뭐지 난잡해 막 튄다고 해야 하나? 캐릭터 개성도 못살리고 RPG가 늘 스토리형 RPG는 제가 약간 감정이입을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그 내가 조종하는 캐릭이 뭐 여행을 하면서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강해지고 여러가지 상호 이제 그 여러가지 다른 제3자의 캐릭이랑 상호작용을 통해가지고 스토리가 연결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그 점에서는 파이널 판타지 15은 실패했어요 게임상 자체는 뭐 그나마 퀘스트 말그만 잘 만든 것 같은데 퀘스트 디자인 완전 망했고 근데 우리는 도전을 부정하지만 에이 퀘스트 말그만 이게 지금 손으로 게시가 너무 발전기 폭주를 막는다 안 들려 악세사리 탈리스마 근데 데미지 너무 많이 떨어진다 방호복이 방호도를 올려주는가 보네 안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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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ora 끝! 끝! 나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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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ㄷㄷㄷㄷ 또 있어? 엔피 채울 수 있는 그 힛 들지? 매달릴 수 있는 장소가 안 나오네 아 이거 진짜 골치 아픈데 어휴... 에포션 세게 나 잡는 것 같은데? 대체 없군 어? 여기 아닌가? 어 여기도 아니네? 어 여기도 아니네? 실버뱅글 베스트 컴플릿 미스릴 바치 미스릴을 가공해가지고 그거 이제 임무 의뢰 보상으로 받았어요 미스릴 바치 그라디오 야 복소리 들어보면 모르나 웃긴다 이 애들 손발이 오글오글 시드니한테 안부전해줘 왠지 이거 배타고 가면 다시 못올거 같은데 느낌이 도로 완전 거진데 이거 알았다 나도 카푸누드로 카푸누드로는 어떨까요? 가면 하나 감사합니다 다시 와주세요 아 올 수 있어요? 그럼 진행해도 되겠네 챕터 맵부터는 그냥 일자 진행이라고 하더라고 그냥 진행만 일자고 그래 그래 시장에서 모글이 인형이네 모글모글 모글모글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 요관에서 앉아서 그런가 저게 캐릭터는 이제 데미지 받는 거 이런 거 오랫동안 이제 어? 모글모글 옥티스티링을 대신에 적의 공격을 맞아줍니다 배틀중에 아이템 메뉴에서 모글모글 모글모글 10개 내가 꼬질꼬질한데 왜 자동차는 왜 자동차는 뭐 길거리에서 뭐 이것저것 다 박아도 데미지가 안입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떼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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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캐스트라 하면 빠른 이동 기나긴 로딩이 지나간 후 저쪽으로 바로 순간이동 순간이동 할 수 있어요 흠흠 흠 어? 입다니? 모글이? 모글이는 아이템 쓰는 아이템이던데 혹시 지금 돈 벌기 진짜 힘드네 그 메인캐스트를 통해서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물약하고 이런 거 직접 주어야 하는데 줍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건 좋지 않아 서브캐스트가 메인캐스트를 강제 강제하는 식의 그런 스타일은 안 좋아 아아 자동차 수리하는 시스템 아아 이렇게 메인캐스트하고 서브를 가급적 사이드 서브캐스트 그러니까 메인캐스트를 보좌하는 서브캐스트면 벤스로 클리어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브 이런 거 하기 싫은 사람은 메인캐스트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도 클리어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거는 거의 메인을 서브는 무조건 강제하는 돈이 업 안 나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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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메인캐스트같은게 열려있는데 왜 안보이지 mpc가 아 여기 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색은 다른 색상에, 그릇과 그릇이 있는 노크디스입니다 아, 네. 다음에는 여러가지 매장에... 사보텐더 집수 감사합니다 사보텐더가... 찾아주고 싶네 등대기 근데 배가 있어? 어 잠깐만 왠지 아이템 있을 것 같아 아 아따 전망 좋네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우연 뭐야 어 어 뭐 여기에서 밥을 찾을까 네고나는 뭐지 뭐 에헤 가디나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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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씨 왜 이래 저거 고양이까지 맞대 오 야 이거 떨어지고 아 떨어지도 상관없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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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진짜요? 그 병원... 감사합니다. 혹시 물건이 나쁘다면... 미스... 저기까지 가야해? 근데 몸이 여기서까지... 여기서 보이네. 오우... 초코보 계약 갱신 안해.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가야 해. 조금 전에 바닥에 걸어가야 해. 곧 곧 곧 가면...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과연 곧 곧 곧 곧. oud 찬양 oud 찬양 oud 찬양 oud 찬양 oud 찬양 ㄹㄹㄱ ..와 ㄹㄹㄹ 오우야야 나 왜 이 생각들이 됐지? 엔터는 쏘지 펜텀 쏘지 펜텀 쏘지 펜텀 쏘지 없으면 별거 없네 뭐야 이거 못 끝나가는거야 설마 미치겠네 뭐야 이거 일반적으로 근데 다른 게임 같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못 가는 데가 많아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점프로 못넣고 뭐지 벽으로 이제 그냥 아씨 이거 너무하다 진짜 못넣어 에이 무슨 고양이 밥이고 내 밥도 못먹는지 어 아이템 있네 그니까 꽃게다 꽃게 오C 40이네 가자 안녕 다행이다 설마 이게 못 지나가는 거야? 진짜 개왕땅하네 어이! 뒤로는 적 있어요! 다들 조심하세요 안 잡으면 안 되는가 보네 노려도 밖에 아이템 먹으러 안 돼 한 대 맞아 보고 가야지 안 돼 아니다 아니다 가자 가자 위라가 아깝다 어이긋스 오래래 글지 Taκα ㅇㅇ 노래도 또 비제하나 네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그 맵? 그 3인양인 그게 바로 그 맵이 뚫리는 거? 맞아. 퀘스트 해야지만 뚫리는 거 같아. 보니까. 개조에 필요한 무기를 제거하십시오. 무슨 말이야? 엔진 플레이드. 엔진 플레이드 2. 출장 업그레이드 서비스네. 오늘 얘 찾으러 가야 하는데. 마침 그 퀘스트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바로 업그레이드 되네. 빨리 내놔. 겁내놔. 무기 진짜 쓰레기 들고 있었잖아. 주인공. 데미지 40짜리 계속 들고 있었잖아. 저거 야매 아니야 이거? 무기 깎는 노인이네. 3일 동안 해요? 3일 동안 해요? 무기 깎은 노인이네. 노인이네. 무기 fist tasty. 무기 싸워 숙박은 공차겠지? 느낌이 안내. 아 경치 보너스가 없다 공짜인 대신 아깝네 아 . . . 흠흠흠흠흠흠 이전에가 야저씨 문을 왜 저렇게 열어 이것은 심리의 어려운 편? 좋은 야채를 찾고 있어 야채 하루 쉬고 하루만에 태어난가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잖아 3개 4개는 무기주네 블루아트베리 무안탄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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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을 심고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반복하면 이거 무안탄물 아니야 아까 보니까 연계캐스트인 것 같더라고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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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팔아야지 자고를 해가지고 다가가 다가가 사진 찍고 난리 났네 응? 전화도 온다 오시모시 어? 완성됐단다 비켜라 택배 왔다 빨리 가자 택배 왔다 형 갑시다 택배 받으러 가야겠다 아 일단 가기 전에 당근 좀 뽑아보고 당근 좀 뽑아가지고 이제 어 어 얘는 레스토랑 경영하는 놈이 아주 여기 발 앞에서 죽치고 있어 어 카이엠 당근 좋았어 돈이나 돈으로 교회하자 야사이가あれば 가이뚜려 자동차이 없구나 응 이 편의 스티커 좋았어 당이 아 토익 말랐다네 아 바로바로 안되네 시간이 좀 지나야 하는구나 땅이 이제 그 땅이 아파가지고 아 아픈게 아니고 농작물 너무 많이 연속해서 심으면 안되니까 게스트 컨플레이드 엔진블레이드 3이 되는거야? 록티스 사망 썬더볼트 어? 나 이런거 언제 주웠지? 엔진블레이드 엔진블레이드 와 공격력 죽이네 역시 주인공 주인공 몰빵이네 역시 굳건은 나선뿔? 출항 오 개도 온다 기떼기 때리고 저게 툭툭 치고 야 매너가 없어 이거 우리 왕자님 매너가 없어 RTC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금방 갈게 우리 왕자님 이제 배타고 건너가는데 저 개는 어떻게 왔대 저 개 따라가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주 프레아 공주 툭 치고 개 따라가면 되지 않나? 뭐야 지하에 무슨 공장이 있어요 비밀 기지가 있네 마징가 제트야? 엄청 큰데 비밀 기지가 아 아 네 아까 내가 죽을땐을 수 없는 것 같다. 내가 죽을땐을 수 없는 것 같다. 죽을땐을 수 없는 것 같다. 알아듣어. 알아듣어. 아무튼... 알아듣어. 하지만... 仲間은... 중요해. 알아듣어. 얼마나 결과가 바뀌어도... 그런 것들은... 전혀, 인생이 없는데... 알아듣어.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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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도 사용해. 매직포트. 헉, 겁나 좋네. 굿바이. 안녕.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알았다. 뭐 이거 에피소드 끝나는 거야? 이게 끝이야? Z8은 이렇게 끝나는가 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